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나라로 동쪽과 남쪽은 남해를 건너 일본에 면하고 북쪽으로는 북한과 접혀 있습니다.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아이슬란드 황글리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는 서울특별시로 한국의 중심인 만큼 각종 기업의 본사나 다국적 기업 기관의 한국지사가 몰려 있습니다. 미국의 브루킹수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도권은 전세계 도시권 중 도쿄, 뉴욕 다음으로 LA와 함께 지역 총생산 3, 4위를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꼽는 특이한 점으로는 도시 내에 산이 매우 많다는 점인데 대부분의 세계적인 도시인들은 평양이 자리잡고 있는 반면 서울은 산지에 둘러싸인 대도시로 유명합니다. 서울의 면적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산지와 한강 그리고 수십 개의 대학교 등의 존재로 인해 실제 가용면적이 좁아 고충 공용주택이 발달한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족 구성은 한국인이 95%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인, 태국인, 베트남 등지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2019년 기준 약 3만 1천 달러로 이는 푸에르토리코 몰타와 비슷한 수치로 세계 30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기원전 약 70만 년 전부터 인류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반도 일대를 지배한 최초의 국가는 홍익인간 정신의 당분이 건국한 고조선으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주변국으로 정복 활동을 통해 보다 큰 정치 집단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는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맹 왕국들인 부여, 고구려, 동예, 마한, 진암, 변한의 삼한 등이 나타났으며 후에 철기 문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한반도는 고구려 백제 신란 3국의 고대 국가 시기에 접어듭니다. 세 국가의 발전은 서로 경쟁을 통해 발전함과 동시에 중국의 왕족 요체와 깊은 관계를 가지면서 정규되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해 고구려와 백제를 제압하였고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는 왕권을 강화하며 귀족 세력을 억누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에는 육두품 세력이 대두하여 지방 호족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왕권이 약화되어 갔으며 세력은 다시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신라로 분열되며 후삼국 시대가 됩니다. 서기 918년, 왕권은 호족 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삼국의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민족을 재통일하며 고려를 세웁니다. 호족의 세력을 얻고 공국된 나라인 고려는 신라시대보다 귀족 중심이었으며 신라때보다 문화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불교와 유교문화가 융합됩니다. 그러다 고려 왕조는 12세기 이후로 소수의 고문 세족들의 토지 사유와 경향이 나타났고 이란 현상은 고려의 국가재정 공표를 초래하며 왕조의 기틀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여러 봉기들이 연이어 일어났으며 나라 밖에서는 몽골의 침입과 원나라의 정치적 간섭이 심해져 고려는 몰락하게 됩니다. 15세기 신흥 무인으로 크게 성장한 이성계는 정도전과 같은 신진사대부와 힘을 합쳐 새로운 국가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이후 태종, 세종, 세조를 중심으로 권력구조가 개편되고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면서 조선의 국력은 크게 신장했습니다. 구대왕인 성종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은 완성된 유교국가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고려보다 한층 강화된 중앙집권화 권려제 국가로 거듭났지만 16세기 이래 홍구세력과 지방의 살임세력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선왕조는 독려되어 갔습니다. 여기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외세의 침입에도 크게 시달리며 19세기 조선의 정세는 새도정치로 말미암아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1899년 근대국가로서의 대한제국 수립, 개혁정치를 실시하며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지만 빠른 변화를 보이던 세계정세에 대비하지 못하며 열강의 간섭 그리고 무력을 앞세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1910년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수모를 겪으며 30년 이상 일본의 식민지비를 받았고 1945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폐망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비로소 독립에 성공하게 됩니다. 독립의 기쁨도 잠시 전쟁의 승정국들이 카이로, 얄타, 포주담 회담에서 합의하여 해방과 동시에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1950년에는 한국전쟁을 겪었으며 1953년 휴전 이후로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황과 2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서양의 정치제도인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19세기 중반 청나라 위원이 쓴 해국도지가 국내로 도입되면서부터였습니다. 해국도지는 중국 중심의 전통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5대양, 6대주의 관점으로 서양의 각국 정보를 정리한 세계 지리서로 대륙별 주요 국가의 지리, 역사, 정치체제 등을 비롯한 19세기 중반 서구에 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담아냈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최한기는 해국도지와 다른 책들을 참고하여 1857년 본문 12권과 지도 1권으로 구성된 세계 지리서 지구전요를 편찬했습니다. 최한기는 당시 조선이 쇄국 정책 때문에 세계문명의 속도를 발맞추지 못함을 지적하며 계국 통상을 주장했습니다. 지구전요에는 유럽과 미주대륙의 입헌 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조선이 바라본 서구권 국가들의 민주정치 체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우두머리를 구황이라 하지 않고 4년 임기의 프레지던트가 종신하는 일은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1896년에 서재필 중심으로 설립된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통해 백성의 재산과 생명 언론과 집회의 권리는 하늘이 부여한 천부인권임을 주장하며 백성이 나라의 주인임을 강조했습니다. 독립협회는 의회 개설운동을 펼치며 국민주권과 민주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던 고정황제는 이를 해산시켰습니다. 한편 고정황제의 뜻과는 달리 민간에서는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개념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1898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된 만민공동회에서 황제권 약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헌의 육조를 채택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고정은 독립협회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였고 수천수만 명의 사람들은 광화문에서 횃불을 들고 42일간 철야시위를 했습니다. 1899년 고정은 독립협회 및 황궁협회를 해산시켰지만 만민공동회는 근대 역사 최초로 민중이 왕의 뜻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민주주의적 사건이라는 의미를 남겼습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경술국치 이전까지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은 주로 입헌군주제를 의미하였으나 이후로는 국내외 독립가들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 수립 의견의 주류가 되었고 1917년 대동단결선언문을 통해 왕정복고가 아닌 공화주의로 방향을 형성하게 됩니다. 대동단결선언문에서는 주권상속의 대의를 천명하여 국가의 본질적 주권은 백성에게 있으며 이 주권에 따라 백성의 국가를 건립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주권의 담당자가 누구인가를 분류하는 국체로서 군주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으로 명확해진 것은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의 공판기록 중에는 독립운동을 통해 수립할 국가의 방향으로 민주공화국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3.1운동의 목표가 독립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수립운동이었음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3일에 발행된 조선독립신문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계획과 임시 대통령 선출에 대해 언급했으며 민중들 사이에서도 대한독립 만세 구호 외에도 공화국 만세라는 구호가 함께 불려졌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후 중국 상하이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임시정부는 지도체제로 초기에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했으며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 겸 국무총장에는 이동희, 외무총장의 김규식, 내무총장의 안창호, 복무총장의 신규식을 선출하며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중심기관이 되었습니다. 1919년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8년 정식 정부로 승계되기 전까지 다섯 차례의 개헌을 통해 민주헌정체제를 유지했습니다.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통해 해방 후 건설할 민족국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냈습니다. 건국강령에 나타난 신국가 건설은 삼균주의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삼균주의란 독립운동 내부의 좌우익 사상을 종합하여 개인 간, 민족 간, 국가 간 균등을 말함과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교육적 균등의 실현을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체제한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적 균등을 도모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와 토지 공개념을 수용하여 국가의 계획경제 및 합리적 분배 등을 통해 생활의 균등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교육은 국비의무교육제도의 원칙에 따라 교육정책 및 시설 등을 국가에서 관할하여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대한민국 권국강령은 시행되지는 못했으나 식민지배를 벗어나 독립된 후의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습니다. 8.15 광복 이후 1946년부터는 한반도 내의 단일정부 수립을 시도한 좌우합작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좌우합작 7원칙을 제시하여 좌우합작의 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정치적 자유의 보장,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주장했지만 좌우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단일한 민주공화국 헌법 초안 작성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를 구성 및 헌법기초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대한민국 권국강령과 임시현장을 주로하여 제헌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학계에서는 1948년의 제헌헌법이 1898년 만민공동회를 거쳐 19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를 통해 시작된 민주공화국 헌법혁명을 산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권력을 행사하는 간접 민주정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체제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 서로를 견제함과 동시에 권력의 남룡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로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법이란 법이 아닌 법률재정을 의미합니다. 행정부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내각 구성원을 임명하여 조직합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수호 등의 책무를 지니며 행정부의 수장을 맡은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습니다. 사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을 정점으로 소송을 주관하고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사법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주요인물인 3부 요인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각 부의 대표인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정부 수반과 행정부의 수장을 겸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헌법이 지향하는 바에 의하면 삼권의 엄격한 분리보다는 협력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행정부에 종속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임명되는 방식이 국회의 동의를 얻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성향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는 미국에서 시작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는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을 비롯해 중남미와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 및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대통령 임기 동안 전국이 안정될 수 있으며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이 동일인이기 때문에 국가원수 행정수반 권한 행사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선출되는 방식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선출되므로 비교적 직접 투표한 국민의 뜻이 좀 더 명확하게 반영됩니다. 대통령제의 단점으로는 민주정치가 발달하지 못하고 정당정치가 무르익지 못한 후진국가에서는 정부 독선이나 대통령 독재를 가져올 염려가 있습니다. 또한 대선에서 당선된 1등만이 모든 행정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후 다음 대선 때까지 정당들 간의 극단적인 정치 대립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임기 말이 될수록 현 정권은 실패했다는 야당의 네거티브가 반복되는 현상은 대통령제의 봉고장인 미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예로부터 역사적으로 존재한 국가들은 다른 나라의 국가들과 비교해 중앙집권적 성향이 매우 강한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을 겪게 된 한국은 북한의 존재로 불안함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개발을 이루면서 여전히 중앙권력의 영향력이 강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를 자율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중앙에 종속된 특징으로 인해 지방의 자체적인 발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지방분권보다 중앙정부를 더 선호하는데 이는 역사교육면에서도 예로부터 중앙집권적인 왕권 강화는 곧 국가의 기틀을 잡아가는 정부 발전 형태로 여기는 것과 비슷한 맥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국가의 경우 장점은 국가 전체의 방향을 정하는 정책의 통일성이 있으며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편입니다. 또한 권력이 중앙에 모이게 됨으로써 국가의 재정과 군사력, 역량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면서 특정 지역이기주의가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중앙집권적 성향은 비대해지는 수도권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의 인구가 줄고 대도시의 인구가 늘어나 인프라를 비롯한 생활의 편리함과 다양한 혜택이 대도시로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선진국들과 비교해 볼 때 복지정책이나 사회간접자본 공급 등에 대해 민간기업이나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일방생활의 일접한 부분까지도 정부 관리하에 두려는 성격을 갖고 있어 이를 당연시 여기는 국민들도 있는가 하면 지나친 간섭이라 외겨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도권의 발전과 혜택이 집중되는 한국 사회를 두고 서울공화국이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관련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재편 문제는 항상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최근 들어 지역감정이나 지역이기주의가 예전보다는 다소 옅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선거철에는 지역에 따라 특정 당을 몰아주는 경향이 강해 지역주의가 곧 지역이기주의라는 뜻과 맞물릴 만큼 정치적 갈등이 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의 지역감 갈등은 다른 국가들처럼 곧 지방분권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정부 권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중앙정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5천만 인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갈등은 300명의 국회의원을 통해 축소판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 대립과 정치 대립의 소모적 논쟁 때문에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 장기간 계류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좌우 대립은 여전히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한쪽 진영에서 민감한 사안을 제시하면 반대 진영에서는 일단 반대부터 하는 일들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정치 계열을 나누는데 있어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은 미국식 혹은 서유럽식 그 기준에 따라 다른데 미국식 기준에서는 국내의 더불어민주당을 중도진보 서유럽식 기준에서는 한국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보수정당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민주당과 국내의 더불어민주당은 동일한 시점에서 사회자유주의 계열로 분류되지만 국내의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보수주의적 색채로 인해 종종 우익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보수정당은 한나라당을 전신으로 한 국민의힘이 미국 공화당과 같이 국제민주연합에 속해 있어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 계열입니다. 우리나라의 좌우파 개념은 해방 직후에는 다른 국가에서 보여지는 갈래와 비슷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좌파는 사회주의, 우파는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으나 한국에서는 분단 이후 남북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타 국가들과는 다소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북한에서는 우파 사상가들을 부르조와 자본가라고 숙청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좌파 사상가들을 숙청하거나 탄압했습니다. 또한 6.25전쟁에서 한반도의 좌익계열은 울복을 하고 우익계열은 월남에 오는 이동의 변화를 맞이하며 대한민국 내의 정치이념체제는 세계의 다른 나라보다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려 21세기에 접어들어서 5천만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단지 이념중심의 좌우의 흑백논리를 넘어 개인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과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막말과 비아냥을 동원하며 공격하는 모습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수준에서 20위 내외를 달성하며 세계에서도 수준 높은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면에서도 좌우 양쪽 그리고 인권, 국가주의적 모든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고도로 발달된 혼합경제로 국내 총생산 GDP는 아시아 4위, 전세계 10위로 경제대국에 속합니다. 한국은 원래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단 몇 세대만에 고소득을 내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경제발전으로 유명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 주요 20개국 G20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분석하는 한국의 고도 첨단 기술과 경제성장의 원인으로는 능력을 중시하는 엄격한 교육시스템과 함께 높은 교육 수준을 받은 정재계 인사들의 성과 의혹이 한국을 최빈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등의 저명한 금융기구들은 각종 경제위기에 맞서는 한국경제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 금융기구들은 한국이 경제적 이점을 갖는 이유로 강한 회복력을 언급하고 있는데 2010년 전후 기준으로 국채가 낮고 어떤 금융 비상사태도 유통시킬 수 있는 국고 보유량이 높았던 점을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에 6.2%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2.3% 2009년의 경제성장률이 0.2%였던 것에서 급격히 회복된 수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생산이 첨단기술 상품들의 수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010년 무렵의 빠른 경제회복력은 세계경제의 혼란 속 불확실성과는 되조되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하나도 없으며 국토면적 대비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이런 문제들과 맞물려 여러가지 이유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대형 내수 소비시장이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하여 경제를 촉진시키고자 수출주도의 경제전략을 차택했습니다. 2019년에는 세계 8위 최대 수출국 그리고 세계 8위의 최대 수입국이 되면서 여전히 활발한 경제성장을 보여왔습니다. 한국경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주요 경제지표와 경제동량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10여 년간 한국은 1인당 GDP 100달러가 채 되지 않는 전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독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면에서 여러 혼란을 겪던 중 1961년에는 박정희의 쿠데타가 일어나며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부는 극심하게 가난했던 한국을 벗어나고자 자본과 계층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국내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수출지향 산업화 정책을 적용하였으며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외국 제품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강력한 군사력 팽창을 위해 금융시스템을 구경화하였고 농업개혁을 시행하였으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5개년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제개발을 지휘하는 데 앞장선 재벌 가문들은 현대, 삼성, LG의 전신인 금성 등의 대기업들로 구성된 다각화된 계열사를 이끌고 세금 우대, 저렴한 금리 혹은 무이자 용자 등과 같은 국가의 우대를 받으며 국가의 경제성장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잉노동착취 시스템 합법화 등이 이루어졌고 노동자들의 과도한 업무와 비인간적인 처우를 비롯한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약 30억 달러의 원조를 받았는데 이는 당시로서 매우 높은 금액이었으며 미소냉전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국가의 주는 특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해외경제원조와 군사지원정책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대기업들의 성장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임금과 생활수준은 점차 개선되었고 이는 국내 소비를 촉진시켰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한국은 저소득국가에서 중소득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매년 8% 이상 증가했는데 1960년대 초반 약 30억 달러에서 1980년대 후반에는 약 2,30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00년이 넘어갈 때는 1조 달러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1인당 GDP는 1960년대 약 100달러에서 1980년대 5천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2000년대 중반에는 2만 달러라는 수치에 도달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1960년대 대외지향적 전략을 채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부족한 천연자원, 낮은 저축률, 작은 국내 시장을 고려할 때는 적합한 전략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노동집약적 제조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시켰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경쟁 우위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수출 주도 산업화 모델에 따라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키는 데 주력했으며 생산 효율을 높이는 기업들에게 우대를 제공했습니다. 기업들은 국가 규제와 요구를 준수하며 보조금과 투자 지원을 받았고 이에 따라 빠른 속도로 수출 시장을 성장시키며 국제 시장에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전반기 동안 한국 경제는 민간 소비와 GDP 면에서 안정적이고 강력한 성장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동안 한국의 원화는 크게 절하되기 시작했고 이러한 문제는 은행들의 부실채권 문제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97년 12월 IMF는 210억 달러 융자를 승인했는데 이는 584억 달러 구제금융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 정부는 상업은행들 중 3분의 1을 표시시켰습니다. 재벌 기업 중 하나였던 대우는 외화 위기의 피해를 받으며 1999년에는 부채 문제와 맞물려 해체되었습니다. 미국 기업인 제네럴 모터스가 대우 자동차 부문을 인수하였으며 인도의 대기업인 타타 그룹은 대우의 트럭과 중장비 부문을 인수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들과 국제금융기관들의 채무 수합은 한국의 금융 문제를 억제시켰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경제위기로부터 회복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는 금모으기 운동으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탄력적 임금조정과 고용조정을 비롯한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구조조정 움직임으로 주어진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1999년 1분기에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5.4% 증가했으며 이후 강력한 회복 성장력은 통화에 대한 디플레이션 압박과 결합하여 10.5%의 연간 성장률을 이끌었습니다. 2000년대 접어들어 한국 경제는 그동안 중앙에서 계획되는 정부 주도 투자 모델에서 더 시장 중심의 모델로 전환되었습니다. IMF 위기 이후 한국은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회복되는 소수의 아시아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지만 둔화되는 글로벌 경제, 수출 감소 그리고 기업 및 금융개혁이 정취되었다는 인식으로 인해 2001년 성장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한국 경제 또한 전세계의 시장 분위기에 따라 2001년 9.11 테러 이후 수출 감소 등을 비롯한 경제시장에 타격을 입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침체된 글로벌 성장 속에서 한국의 성장도 잠시 둔화되었지만 HDTV와 휴대폰 같은 주요 수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2006년 무렵에는 해당 물품의 생산력이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경제 성장에 상당한 차질을 겪었습니다. 2008년 4분기 성장률은 이전 분기보다 3.4% 하락했으며 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겪는 마이너스 분기 성장이었습니다. 이후 2009년에도 전년 대비 분기별 성장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경제의 대부분 부문들은 하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적기부양 조치와 수출 감소를 상쇄하는 강력한 국내 소비 덕분에 빠른 회복으로 돌아서 큰 침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이후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바탕으로 최저시급의 빠른 인상과 소비 증대를 유도하였지만 이는 고용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졌으며 2019년에는 코로나19와 맞물려 글로벌 경제 이후 한국 경제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동안 한국은 초대형 유조선, 석유시주 플랫폼을 비롯한 선박 생산국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선박회사는 현대였으며 현대는 1970년대 중반 울산에서 100만 톤 용량의 드라이 독을 건설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대우가 조선산업에 합류하며 1981년 중반 부산 남쪽에 있는 거제도 옥포에서 120만 톤에 이르는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산업은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석유 공급 과잉과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해 침체되었고 1980년대 말에는 발주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1988년에 이루어진 발주는 1,300만 그로스톤이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5% 이상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노동분쟁, 정부의 재정지원 기피, 그리고 일본 선박회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새로운 저금리 수출 융자 조치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의 선단의 오래된 선박들은 교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산업은 1990년대 초에 다시 확대되었고 결국 2008년에는 전세계 조선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한국의 선박회사들로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재는 파산한 STX조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자부문은 한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입니다. 1980년대에서 2000년대 동안 삼성과 LG, SK 같은 한국 기업들은 전자부문에서 한국의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2018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한 반도체는 한국 수출 중 17.1%를 차지하였으며 삼성과 LG는 TV,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컴퓨터 같은 가전 부분의 주요 생산기업들입니다. 자동차 산업은 1980년대 한국의 주요 성장 산업이자 수출 산업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량은 1980년대 초반 대비 5배 이상 증가하였고 1988년 한 해 동안만 생산량은 100만대를 넘기게 됩니다. 1988년 자동차 수출은 약 60만대에 가까웠는데 이 중 83%가 미국으로 수출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수출은 전년도보다 약 30%가 감소하였는데 이런 하락은 미국 시장, 특히 저가 승용차 시장에서 부진한 판매와 고국에서 일어난 노동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기술력과 수출량을 늘려간 한국은 현재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 중 하나로 발전하였고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은 매출, 생산량, 전세계의 입지 측면에서 한국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채굴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광산은 북한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에서는 오직 텅스텐과 흑연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탄, 철광석, 몰리부대는 한국에서 발견되었지만 풍부한 양이 아니었으며 이 때문에 광업은 소규모로 운영되었습니다. 광물과 광석 대부분은 다른 국가들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석탄의 대부분은 무연탄으로 오직 난방과 보일러에 사용됩니다. 건설 분야는 1960년대 초 이후부터 한국의 중요 수출산업이었으며 중요한 외화원이자 무형수출소득원으로 남아있습니다. 1981년에 이르러 대부분 중동에서 이루어졌던 해외건설 프로젝트 중 60%는 한국건설기업들이 맡았으며 이때 이루어진 계약은 약 140억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하지만 1988년에 들어 해외건설계약은 총 26억 달러로 80%가량 줄어들었고 반대로 국내건설 프로젝트 발주는 증가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건설기업들은 잠시 국내시장에 집중했지만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해외건설시장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동화건설은 53억 달러에 달하는 리비아 대수로건설 프로젝트 2단계 건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한국의 건설기업들은 해외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최대 건설기업 중 하나는 삼성물산으로 삼성물산은 페트로나스 타워, 타이베이 101, 브루즈 할리파와 같이 세계 최고의 초고층 건물이자 가장 유명한 초고층 건물들 3개를 연속적으로 건설하였습니다. 2022년 111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한국은 전세계 20위의 관광국이 되었으며 이는 2010년 850만명보다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0년 이후로 한류의 높은 인기 덕분에 특히 중국, 대만, 홍콩과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울은 관광객들이 찾는 주요 관광지이며 서울 이외의 인기 있는 관광지로는 설악산 국립공원, 역사적 도시인 경주, 아열대 기호의 제주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반도에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대륙문화와 해양문화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고대의 한국문화는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의 북반계와 동남아시아의 남반계 문화가 혼합되어 나타났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웃국가인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하였으나 한국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와 융합하며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스포츠인 태권도는 한민족의 고유무술로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스포츠 종목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태권도가 시작된 역사는 고대 국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고대 부족 국가를 이루고 살던 시기 제천 행사 때 행해졌던 체육활동에서 그 원료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태권도는 아무런 무기 없이 언제 어디서나 손과 발을 이용해 공격 또는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스포츠로서 태권도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대회를 갖는 명실상부한 국제적 스포츠 종목이 되었습니다. 1973년 세계 태권도 연맹 WTF가 설립되었고 같은 해 세계 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문화는 시대를 달리하면서 계속 변화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된장이나 김치와 같은 발효음식이 발전했습니다. 발효음식은 영양이나 건강면에서 매우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식은 다양한 음식 재료를 한 대 섞어서 함께 먹는 특징이 있습니다. 흰밥에 갖가지 나물과 볶은 고기와 같은 고명들을 함께 비벼먹는 비빔밥은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어 웰빙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고기와 갈비는 외국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중 불고기는 쇠고기를 얇게 점여 양념장에 재웠다가 구워먹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음식 중 하나인데요. 고구려 시대부터 전해내려오는 대표적인 한식 중 하나로 지역마다 조립 방법이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래떡을 가늘게 잘라 여러가지 채소를 넣고 고추장이나 간장으로 볶아 만든 떡볶이는 한국의 매콤한 맛을 대표하는 음식입니다. 떡볶이는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분식 메뉴로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고 현대들어서는 다양한 조리법으로 개발되어 더욱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떡볶이는 매콤하고 달달한 맛을 내기 때문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음식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e스포츠의 선두주자입니다. 1990년대 게임 및 전자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e스포츠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온라인 게임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시작으로 꾸준하게 발전해온 한국의 e스포츠는 수많은 세계적인 프로게이머들을 배출하였고 현대에도 오버워치,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유명한 게임의 세계 대회를 모두 휩쓸면서 게임의 민족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인물로는 손흥민과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우선 세계적인 축구선수로 잘 알려져 있는 손흥민은 2019년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공격수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인 토트넘 후스퍼 FC 소속입니다. 포지션은 중앙 공격수나 측면 공격수를 맡고 있습니다. 영국 방송사 BBC에서는 손흥민을 역대 최고의 아시아 출신 축구선수로 평가했으며 아시아 선수 중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본선 경기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SB에 스카웃되어 유망주 선수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함부르크SB 시절 레전드 마니칼츠가 가지고 있던 최연소 골기록을 경신한 등 좋은 활약을 보이며 한국 축구팬들의 관심은 물론 독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2013년 손흥민은 분데스리가의 명문구단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이적했는데요. 그 당시 레버쿠젠 구단에서 역대 3위로 높은 이적료인 131억원을 받았습니다. 레버쿠젠에서 선수로 뛸 당시에도 손흥민은 팀의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등 에이스로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2015년 8월 3천만 유로 한화로 약 400억원에 가까운 이적료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과 5년 계약을 체결하며 손흥민은 아시아 출신 축구선수 중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018-19년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4위라는 쾌거를 달성했고 손흥민은 총 31경기에 출전하여 12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최강의 빅클럽들 간의 경기인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에 성공하면서 박지성 이후 8년만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진출한 코리안 리그가 되었습니다. 손흥민 플레이의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오른발 잡임에도 불구하고 양발을 모두 잘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유럽 최상위권 리그에서도 킥력이 강하고 정확한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공과 속공 박스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득점 루트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 자유롭게 공격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 선수들이 수비하기에 가장 까다로운 선수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현재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는 크리스티안 호날두의 열흘 팬을 자처하며 등번호도 호날두와 같은 7번을 달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소속 클럽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도 에이스로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9년 U17 월드컵 출전을 시작으로 한국 국가대표로 뛰기 시작한 손흥민은 2011년 19살의 나이로 국가대표로서 첫 번째 메이저 대회인 아시안컵에 출전했습니다. 그 후로도 현재까지 피파 월드컵, 아시안컵, 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꾸준하게 여러 국제 대회에 출전하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을 당시 한 골 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에 우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거친 몸싸움을 하는 축구선수임에도 감수성이 예민하여 종종 경기를 마친 후 눈물의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는 탓에 손흥민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슈퍼스타로는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7인조 보이그룹으로 제2의 비틀즈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친 거대한 규모의 팬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 가수로서는 유례없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렇게 형성된 거대 팬덤을 바탕으로 각종 경제적 문화적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새로 발매한 앨범 맵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는 전 세계 동시 발매하자마자 86개 국가 및 지역 아이춘즈 순위 1위에 올랐고 최근에는 빌보드 소셜 50 순위 차트에서 100주 연속 1위라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월드 투어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총알이나 무기류를 막아낸다는 뜻에 방탄과 7명의 소년들을 합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은 10대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여러 편견과 억압을 막아내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류, 그중 케이팝의 해외 진출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인터넷 상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 컨텐츠의 활용과 SNS, 시선을 사로잡는 화려한 퍼포먼스 등을 무기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10대 20대 청춘들의 고민과 사랑, 꿈들을 주제로 하는 노래와 세련되고 감각적인 뮤직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2015년 노래 쩔호에 이어 2016년 불타오르네와 피땀 눈물과 같은 노래들로 인지도를 높이며 팬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2016년 말 빌보드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붙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음악에 대한 매너리즘이 팽배한 시기여서 해외 팬들은 지금까지의 음악 엔터테인먼트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는데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K-POP만의 공연 연출은 매너리즘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신선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 하나로 떠오른 BTS는 문화 전반을 넘어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BTS의 행보 한 걸음마다 산업시장이 반응하고 있으며 그 파급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창출하고 있는 경제 효과는 최대 수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BTS 관련 주식 종목은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들썩이고 BTS를 모델로 내세운 상품들은 순식간에 매진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 사진이 디자인된 콜라부터 커피, 주스, 교통카드는 물론 방탄소년단 멤버가 사용한다고 언급한 제품까지 모두 완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전문단의 비교 전문단의 비교 전문단의 비교 전문단의 비교 감사합니다.